고흥 군수 어느 지역보다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발전이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를 군수로 선택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흥은 변화와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해야만 성장과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고흥은 태풍 피해는 없었나요? 우리 고흥은 다행히 태풍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 저도 취임식을 취소하고 7월 1일 9시에 군청에 출근해서 방지 대책 회의를 취재하고 현지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난 군정에서 이 조직개편을 놓고 잡음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직 강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군의 조직개편 작업을 이미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조직개편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군정혁신단과 인구정책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군정혁신단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우리 공의 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될 것이고 또 우리 공은 인구 감소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후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를 신설해서 앞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직개편 잡음 문제는 지난 4월 달에 우리 군에 두 개의 국을 설치하는 문제로 집행부와 의회, 노조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행자부에서 조직 관련 과장과 국장을 했던 조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고원군에 국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국을 설치하면 통설의 범위라든지 또 업무의 신속성 이런 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군수가 모든 과를 통설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고인기의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다수가 종사한 1차 산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은 1차 산업 비중이 61.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농어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품질을 높이고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는 있는데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농축수산물은 시세에 따라서 가격 차별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폐기체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 브랜드를 만들고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고흥은 인구 문제 해결책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묘안이 있습니까? 사실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고흥만의 문제여서 우리나라 전 농어촌의 공통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고흥이 인구 감소율이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 보니까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정책과를 신설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 감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민이 우리 고흥에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출신 중에서 청년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귀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제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흥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그밖에도 귀촌, 귀어, 귀농 이런 유입 인구를 최대한 늘려서 앞으로 4년 동안 적어도 귀향, 귀촌 인구를 1,000명 정도 늘릴 계획으로 있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고흥에서 나가는 유출 인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에 살고 있는 계신 분들이 위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고흥에 청년이나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명문 학교를 육성해서 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함과 더불어서 우리 고흥에서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유출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머무는 관광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요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고흥의 관광 모습은 무엇인가요? 어느 지역이나 관광을 중히 여기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도 정말 아름다운 산과 바다, 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외진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고 감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보고만 가는 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개념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관광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곧 주민 소득과 직결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머무는 관광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또 와서 볼거리를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관광 또 테마 중심의 관광 이런 관광에 역점을 두어서 와서 보고 먹고 즐기고 자고 가는 그런 관광 정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흥 국민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저를 군수로 선택해 주신 고흥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은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앞으로 변화와 개혁이 꼭 필요한 일이고 이 변화와 개혁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변화와 개혁은 우리 공직자들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가 변화와 개혁에 동참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고흥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전 국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힘을 모으고 앞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할 수 있도록 국민 하나 되기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근 고흥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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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